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띄는 중 자다 같이 돌려서 같은 이 눈에 띄는 중 여기를 넘겨주세요 아 이 눈에 띄는 중 이 눈에 띄는 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의 두 손을 하지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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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쯤에 두 번쯤에 난 이제 저거 그거를 알아보고 나 그런거지 누구만의 유판 이 세 번쯤에 정말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나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주퍼리 사진도 하면 안 찍었죠? 누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2회 공양박달콩축제 은민노래대상 중앙아파트 박명구 축하드립니다 연 이틀 동안 우리 복량박달콩축제를 참가해 주시고 또 사러 오신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콩축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복량 은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량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오실거죠? 네 아이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저도 내년에는 저기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방을 요즘 못 가잖아요 그죠? 노래와 일동을 덧뜨려서 내년에 공연을 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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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u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